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령으로 인해 한국의 조선사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 항공기 제조업체 코맥과 중국 북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그리고 샤오미를 포함한 9개 기업을 중국 군대 연관 기업으로 지정해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공산당 군대 연관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 금지 행정 명령에 따른 조치인데요. 당시 이 가운데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rc 등은 제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는데 석유가스 채굴 기업인 중국해양석유공사는 다소 뜻밖이었다는 것이죠. 외교 전문가들은 시누크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벌이는 해양석유가스 탐사를 방해하자 제재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당시 미 상무부 장관인 윌버 로스는 시누크를 겨냥해 중국군을 위한 깡패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중국 3대 석유가스 채굴 기업인 중국 석유화공 페트로차이나가 육상광고 중심이라면 시누크는 해산석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누크는 2001년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되면서부터 몸집을 키웠는데요. 당시 127억 달러를 조달한 시누크는 2002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 광고를 줄줄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누크는 중국 인근 해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탐사를 놓고 충돌을 거듭해오면서 미국의 중국 주제로 결국 지난달 5월 7일에 미국 증시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선 이후 작년 트럼프 행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주 6월 3일 미국인의 중국 기업 59개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은 모두 59개이며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한 31개 회사에 28개사가 추가된 것인데요. 중국의 국영 조선 그룹인 중국 선박 집단 산하의 상장 지조회사인 중국 선박 중공과 중국 선박 공업 선박용 엔진 메이커의 통괄 회사인 중국 선박 중공 집단 동력 광저우 지역의 국영 조선소를 통괄하는 중선 해양 예보가 포함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지형은 2019년에 대폭 개편되었는데요. 중국의 중앙정부는 중국 조선 산업의 합리화를 목표로 부실 기업 정리와 시너지 확대를 위해 새로운 거인 cssc와 cmhi 두 곳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 cssc와 csic 그룹은 경쟁 강화를 목표로 2019년 10월 25일 마침내 다시 총 12개 조선소 그룹으로 다시 그룹화한 cssc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영 회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cssc는 중국 내 자국으로부터의 발주는 50.6%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발주는 23.2%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불과 2개월 남짓 후인 8월 2일 이후로는 자국 내 선박 후에는 사실상 전세계 발주처와 선주들로부터 선박 수주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 전세계 마켓시어 23.2%라는 어마어마한 선박 발주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경쟁국인 한국의 조선사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이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제재에 대한 동참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잘 대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2의 사들 보복사태 대신 제2의 조선업 초호항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